중등 3년차 수업이죠. 중등 3년차의 과학 수업은 전년도에 이어서 같은 책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전년도에 아마 4장 정도까지 마쳤을 텐데 중등 3년차부터는 5장, Advanced Series of Bonding과 그리고 Composition, 그리고 Stoichiometry도 개념으로 공부를 좀 하게 될 겁니다. Gases까지 해서 대략 8장 정도까지 진도가 나갑니다. 깊이 있게 나가진 않고 전반적인 개념들을 살펴보는 수준에서 공부를 진행을 쭉 해나갑니다.